자 의리와 이 욕을 중심으로 그러면 의리는 알 것이고 아까 우리 보기 문제 가지고 보기로 접근했어요. 이 욕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잠시 이걸 해결하려고 욕심, 이로움의 욕심이라는 거겠죠. 의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 욕심에 매달리지 않는 것일 것이고 글쓴이는 결읍을 얻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던 것은 자신이 이 욕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현대식이 안 좋아요. 글쓴이는 아내가 자신에게 취소사에 가길 권한 것은 글쓴이가 이 욕에 빠지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 글쓴이 아내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더니 살짝 이 욕에 빠졌던 것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빠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반성하고 있잖아요. 성찰. 글쓴이는 결의를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읍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결읍을 얻도록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이것이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앞뒤 논리가 좀 안 맞죠? 뭐냐면 지금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것이 의리를 해결, 의리를 해칠까 봐 걱정했기 때문에 경제 문제 해결했다. 여기에 의리를 해친다는 건 내가 경제 문제에 매달려서 집착했을 때 의리가 없어진다는 뜻이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다. 경제 문제. 의리를 해칠 수 있으니까 경제 문제 도와줘야 돼. 이렇게 좀 맥락이 안 맞아요. 글쓴이는 치서사에게 가는 것을 유택이 반대한 것은 글쓴이를 아껴 의리를 해치지 않기를 바라. 이건 됐죠. 그러면 치서사에 가는 거라는 건 결읍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건가 봐. 경제 문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건가 봐.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글쓴이를 아껴 의리를 해치지 않게. 이제 3번, 4번에 살짝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문제라는 이혹이라는 이콜 결읍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경제적인 것을 경제 문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의리를 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읍이라는 것을 얻도록 성사공이 자신을 도와줬다는 것은 경제 문제를 한다는 건 의리가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쓴이는 결읍을 구하러 가는 것에 유평이 동의한 것은 그 일이 이혹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누구도 유평도, 유평도. 야, 너 유평 가도 돼? 라고 말한 것은 야, 결읍을 얻는 것이 경제 문제라는 것이 의리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계속 이 전체 선택지가 뭐예요? 의리와 관련되는 거. 경제 문제와 의리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일단 지문으로 가면 글쓴이는 결읍을 얻도록 성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까지는 맞는데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는 건 찾기가 어렵고요. 일본도 글쓴이는 결읍을 얻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던 건 맞는데 자신이 이혹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혹에 빠졌다는 건 이 드롭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리를 이혹에 빼앗겨서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했다. 나는 상사공의 힘으로 수신 묶음을 얻어 햇빛에 말려 보완할 수 있었으니 다 상사공의 도움 덕분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상사공이 뭐 의리를 해칠까바라는 건 찾을 수가 없어. 스스로 헛걸음질하지 않은 것을 매우 다행이라고 여겼어. 헛걸음질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얻어왔기 때문인 거네. 보니까 수신 묶음을 상사공의 힘으로 집으로 돌아오자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내 아내는 비록 원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항상 공공함 때문에 치욕을 입을까 걱정해가지고 가령 위와 같은 줄 알았다면 뭐야 이게 뭔가 결읍을 얻는 것이 이혹에 빠지는 거라면 못 가겠을 것이다. 반드시 나와 행차를 권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평도 또한 마찬가지다. 유평도 결읍이 의리를 상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안가 안 보냈을 것이다. 상사공은 첨령하고 정직하면 주거받음이 구차하지 않다. 거처하는 집 아래 채가 세 칸의 초가집이니 마땅히 결읍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막 3개의 서원장이 되었는데 치소사가 바로 3개의 서원에 기속된 절이다. 그래서 어쩌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 어쨌든 그런데 담담하게 한 마리도 간섭함이 없었으니 그 마음속으로 반드시 나를 비난하였을 것이다. 나를 의리, 해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건 없어. 그런데도 어째서 나를 위하여 저와 같이 마음과 힘을 써주는 것은 다만 나의 공공함을 불쌍히 여기서 일 뿐이야. 이거야. 나의 공공함을 불쌍히 여기서 해 준 것이지 의리를 해치까봐 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됐습니다. 다행히 열어야 된다. 좋아. 감사합니다.